한국 수어방송,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?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? 저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말이야.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아마 알아주지 않을까? 저기,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나 너 좋아해. 나랑 사귈래? 함께하니까 더욱 행복한 한국 수어방송. 더 넓은 미디어 세상, 장애인 방송이 함께합니다. 더 넓은 미디어 세상, 장애인 방송이 함께합니다.